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연희 생태체험학습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에코스페이스 연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온수진 양천구 공원녹치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천구청 공원녹치과장 온수진이라고 합니다. 에코스페이스 연희가 개관했습니다. 어떤 시설들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에코스페이스 연희는 양천구 신정 3동에 위치한 연희공원 내에 있던 연희생태학습관을 중축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꾸민 생태전시 및 체험공간입니다. 일단 무척 예쁘고요. 단순하지만 자연과 교감하려는 건축물이고 또 바로 앞에 커다란 미리나무 5그루가 건물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시와 인테리어도 자연과 교감하도록 꾸며졌고요. 실내에는 전시공간, 체험공간, 온실, 옥상정원 등 아기자기하고 다채로운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실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에코스페이스 연희가 자리한 연희공원과 주변 지향상까지 연결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공원을 둘러보고 관찰하거나 채집한 걸로 실내에 와서 다시 그려보거나 만들거나 스토리테일링을 해보는 방식이죠. 자연스럽게 자연과 친해지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플러깅, 세밀화, 목공, 명상, 공연 등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식 개관은 일주일 전이었지만 사전 운영 방식으로 개방됐던 건 지난 9월부터였거든요. 그 사이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민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공사 중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분들의 관심은 첫 번째로는 외관이 너무 예쁜 건물이 지어지니까 그게 궁금하셨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셨어요. 학교에서도 단체 관람이나 체험활동 등 문의가 많았습니다. 아직은 이용 방식이 익숙치 않으셔서 두리번 두리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는 공간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방문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네, 생태학습뿐 아니라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며 힐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단순히 생태체험을 하는 형식적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들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자체가 자연과의 교감을 염두에 둔 것이라서 에코스페이스 연희의 1층, 2층 옥상 공간을 거닐고 머무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되게 높습니다. 또 지층은 공원이니까 실제로는 공원, 1층 전시 공간, 2층 체험 공간, 옥상 정원이 하나로 연결되고요. 미련화무 5그루는 에코스페이스 연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미련화무를 베어내지 않기 위해서 건물 위치도 조정하고 공사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공간에 머무시면 힐링을 하실 수 있도록 느껴지실 겁니다. 앞으로는 주민 자원봉사자이신 에코 친구들이 맹활약을 하실 계획이고요. 매주 생태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전시관에서 바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지양산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대의 생태거점으로 운영될 겁니다. 사실 이 주변은 나지막한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로 숲과 공원이 가득한 공간이거든요. 에코스페이스 연희가 이 지역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 전시나 체험공간이 아닌 도시의 숨통을 틔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요. 주변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 온수진 공원 녹지과장이었습니다. 말씀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Governor lo government lin unscrew